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강의 시리즈 14번째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같은 일꾼 요한같은 일꾼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광야에서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제목이 침례 요한같은 일꾼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서 가끔씩 쓰는 조커가 있습니다 유머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상관없지만 제가 본 유머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글에서는 알라바마의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남부지역 북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메인스트리트에 항상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서 깊은 메인스트리트 가장 좋은 땅에는 항상 두 교회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철치가 있고 제일 침례 교회가 있고 맞은편에는 유나이디드 메토디스트 철치가 항상 그렇게 경쟁하듯이 맥다우널하고 벌거킹처럼 항상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이렇게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되죠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제일 침례 교회에서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니까 앞에 있는 감리교회가 성도들을 빼앗길까봐 또 유명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같은 날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모양새가 좀 웃기지만 동네 전체가 신이 났죠 이쪽에서 부흥회 맞은편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흥회를 아주 왁작지글하게 3일간 마치고 난 뒤에 처음 부흥회를 시작했던 침례교회의 목양실에 부목사님이 아주 침울한 얼굴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세 가족이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아주 구겨진 인상으로 단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단임 목사님이 놀라서 뭐? 한 명도 안 늘었다고? 그러자 그 부흥사님이 예 우리가 많은 경비를 드렸는데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그 말 끝에 화색이 밝아지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감리교회에도 한 명도 안 늘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단임 목사님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래? 그럼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유머가 미국 교회들이 왕왕 이렇게 조크로 사용하는 유머입니다 슬픈 유머죠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 교회가 못하는 걸 저 교회가 해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서로 친구인데 경쟁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어느 교회가 좀 힘들다더라라는 말을 들어도 그래? 하고 걱정스러운 얼굴은 해주지만 속에서는 그렇게 뭐 걱정이 되지 않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든 마음에 특히 목회자들의 마음에 또 교회들 간의 마음에 중직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 시기와 질투와 불필요한 경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격려하고 높여주고 서로 동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침례요한입니다 이 두 분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난 친척이면서도 6개월밖에는 차이가 안 나니까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따지자면 뭐 같은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 미셰네리 패스터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 침례요한과 예수님을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경의 어떤 인물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히 상상도 못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느 누구를 갖다 대어서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합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 침례요한과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절로 돌아가 보면 반대입니다 침례요한이 훨씬 유명했고요 예수님은 무명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겨우 침례요한 정도가 게시를 받고 알 수 있었지만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인기는 예수님 보고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례요한을 보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하늘 같고 요한이 땅 같아도 그 당시에는 요한이 하늘 같고 예수님이 땅 같았던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촌부로서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랐는데 예수님께로 따르지 않고 침례요한에게로 영향력 있는 스승을 만나고 싶은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침례요한에게로 수많은 사람이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갔던 겁니다 침례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바리세파, 사두개파 뭐 여러가지 뭐 젤로파, 에셴르파 이런 파들이 많았는데 요한은 에셴르파 그리고 광야에서 굴에서 살던 쿱랑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셴르파 사람들은 주로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토로스를 입고 광야가 추우니까 그리고 메뚜기나 벌꿀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야생음식을 먹으면서 공동체로 살았던 사람이 에셴르파입니다 이 침례요한은 에셴르파 출신입니다 근데 이 에셴르파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쉬운 절차가 아니라 꼭 한가지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침례입니다 밥티조라고 그러죠 물에 담궈서 침례를 주므로 당신은 이제 우리 에셴르파 식구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어렸을 적부터 에셴르파에서 자라난 침례요한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굴에서 광야로 뛰쳐나와서 자기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죠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침례를 베풀면서 했던 이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침례를 주는 것은 에셴르파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에셴르파의 식구가 되었다라는 허입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 똑같은 모양을 따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아니었던 사람을 침례를 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부르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번 더 챌린지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침례의식을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매달 첫 번째 주에 있는 것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들판으로 나와서 했던 것은 자기가 늘 해왔던 침례의식을 이제 에셴르파로 오라고 하는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던 예수님도 똑같이 그 방법을 사용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침례를 통해서 백성들을 부르고 있었던 거죠 이쪽에서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고 예수님은 또 다른 지역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서슬풀은 그 탐욕과 목적은 이 식민지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노예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로마는 모든 자기의 시스템과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로마의 백성으로 노예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이때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전혀 새로운 나라로 부르고 있었던 거죠 로마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라 이 땅이 온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로마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침례였던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침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허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위해 예수님과 요한이 동시에 지역은 달랐지만 했던 침례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뿌리는 건 아니겠죠 밥티저 잠그는 것이었겠죠 예수님이 보세요 오늘 어디에서 침례를 베풀었냐면 22절에 유대 땅으로 가서 갈릴리인 자기 고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그 수도 지역으로 가서 요단강 근처에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나 하니까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 두 지역은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주시고 계시는 것과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애논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디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고고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가까운 지척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꼭 이런 그림이죠 메인 스트리스를 두고 퍼스트 베프티 철치가 있고 퍼스트 유나이디드 메토디스 철치가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양새가 예수님의 침례와 침례 요한의 침례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한 구절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왜 굳이 이 말을 여기에 써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사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그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왕성한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침례 요한의 왕성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가 바로 앞구절인 거기 물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단어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은 곳을 요한이 찾아야만 했던 것은 그만큼 요한에게 침례 밖에서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사람이 없었다면 물 많은 곳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옥에 갇히기 전에 물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요한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일련의 몇몇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요한의 한 제자를 찾아온 것처럼 단수로 보이지만 헬라우 본문에 보면 복수가 복수에게 찾아옵니다 몇몇의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정결의식에 대해서 변론했다라고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는 한 유대인 되어 있지만 이거 잘못해서 잘못 번역된 거죠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원문에서는 그래서 몇몇이 막 디베이스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정결의식에 대하여 틀림없이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 어디서 뚝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유대인 몇 명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막 변론을 시작했는데 침례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변론을 했을까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 스승 침례 요한의 침례가 이제 효력이 다 떨어졌나 보다 왠 줄 아냐? 저 옆에 가보면 예수가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에 줄 서 있었던 사람이 오늘 가보니 저기 다 있더라 이제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좀 저렴한 표현으로 염장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콧김을 씩씩 내면서 화가 나서 자기들도 그렇지 않아도 자꾸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는데 기분이 좋지 않던 차에 누가 와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경쟁심을 부추기고 막 누가 잘났느니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자기 스승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러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침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찾아온 사람이 함께 가서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사람 다 뺏기게 생겼는데 지금 알고나 있습니까?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간질 하고 있는 거죠 누구 사이에?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이간질, 경쟁심, 시기, 질투 여러분 항상 평화로운 곳에는 아니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는 이간질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있습니다 항상 와서 이소부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해가지고 원수되게 만들려고 하는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요한이 서로 동력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와서 이간질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운동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다 당신의 제자들이 저쪽으로 가서 다 침례를 받더니 다 알고나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초박초박 올라와서 뭐라고? 그렇지 않아도 물 많은데 겨우 전세내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월페이면 많이 나가는데 자꾸 사람이 그렇게 줄 서 있던 사람이 어디 갔나 싶었더니만 글로 다 갔어? 하고 물을 뚝뚝 흘리면서 걸어가지고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왜 내 사람 다 빼내가냐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어 버리는 거죠 시기와 질투를 할 때에 요한이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반응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날 예수와 예수님 침례 요한이 뭐 멱살 다짐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어 버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침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뭐라고 그렇게 콧김을 씩씩 내면서 와가지고 경쟁심을 부추기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27절부터 30절인데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 겸손한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요한이 보여주었던 이 몇 마디 속에서 요한의 일꾼된 자세 오늘 제목처럼 일꾼의 자세 우리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여러분과 이 온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일꾼의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남은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 어떤 일꾼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분기 탱천에서 콧김을 씩씩 뿜으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간다고 공개적 불만을 표시하면서 뚜렷한 답을 주지 않으면 나도 갈 거라고 은근히 협박하고 있는 이때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요한은 볼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제자들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것이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내 눈에는 보이는데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다른 말로 그걸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싶다면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 됩니다 그게 분별력인데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중에는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가 될 수도 있어도요 꼭 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옆에 꼭 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고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고요 억지로 밥을 사주더라도 그분하고는 잘 지내야 됩니다 괜히 그런 분들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밥 사주면서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잘 지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의 지름길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면 보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지금 저분을 쓰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분하고는 싸우지 말아야지 그걸 자꾸 저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목사한테 잘하라구나 하면 오늘 설교는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집에도 여러분 집에 다섯 식구가 있어도요 그 다섯 식구 중에 하나님 쓰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내 완전히 걸어다니는 막내가 될 수도 있고 가장인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론호 근데 있어요 꼭 있어요 직장에도 꼭 있어요 목장에도 꼭 있어요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분별력인데요 절대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 그런 사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해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질투 대상도 아닙니다 꼭 함께 손붙잡고 동력해야 될 사이입니다 제일 스투피드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어리석은 크리스찬 사자성으로 이런 사람을 진짜 어리석은 크리스찬을 사자성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친싸사친입니다 친싸사친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하고 싸우고 싸워야 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 친싸사친 이거 제가 만든 건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디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하고는 자꾸 경쟁해가지고 싸워서 근데 대적하고 악의 영들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영들하고 지금 사탄의 앞잡이로 지금 이간질을 하고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만나서 밥 사줘 재밌으니까 또 업데이트된 얘기 없냐고 이번에 누구 얘기 있냐고 어느 집이 요즘 깨지려고 그러냐고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하고는 싸우고 싸워 대적해야 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찬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사자성어 몇 주 전에는 4727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오늘은 친싸사친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친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싸워야 할 사람하고 친하지 말자 침내 요한은 분별력이 있어서 싸워야 할 어둠의 영은 싸웠고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예수님하고는 아무리 가운데서 누가 흔들어 놓고 이간질을 해도 독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운동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분별력 분별력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대단한 거 절대 아닙니다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이 누군지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여러분 믿음은 안전한 겁니다 분별력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분들 다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싸워야 될 사람하고 싸웠지 싸우면 안 되는 사람하고 절대 안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일곱 왕들하고는 싸웠지만 조카로드하고는 안 싸웠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잘게 양보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아 타고는 싸웠지만 싸우라고는 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안 사람들은 믿음의 거인들이 되었습니다 엉뚱한 골리아 타고 싸워야 되는데 땅 가고 싸우고 요나단 붙들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미안교의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거인들이 가졌던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 제가 싸울 대상과 친해야 대상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분별력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친한 친구 좋은 친구 아닙니다 친하다고 다 좋은 친구 아닙니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같은 친구라고 좋은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죽이는 친구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걸로 아는데 목해 초기에 우리 교회 열심히 하던 여성도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자꾸 이곳에서 불만 얘기 저곳에서도 불만 얘기 이제 그 불만이 저에게까지 되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중에는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설교가 이상하다 뭐 부엌에서나 어디서나 아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의 귀에까지 들리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모른 척 할 뿐이지 기도하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주님 앞에 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이렇더라고요 주일날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이제 집으로 가면 옆집에 친정엄마 정도 되는 연세되시는 분이 LA에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하우스에 사는데 친구처럼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갔다 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띵동 해가지고 떡을 해다 주면서 아이고 누구 엄마 오늘 예배 잘 갔다 왔냐고 아 잘 갔다 왔다고 그럼 좀 앉아도 되냐고 당연히 앉아도 되지 그래서 오늘 말씀 뭐 들었냐고 그럼 은혜 받았으니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시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은혜롭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맞장구 쳐주다가 꼭 마지막에 뭐 아까 뭐라고 이랬다구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 들어보니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 하셨지 왜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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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괜찮아 그러고는 끝나요 그 다음 주 딱 시간 맞춰서 또 띵동 하고 떡을 해 와요 그러고는 또 은혜 받았냐 그러면 은혜 받아 또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건 아니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점점 점점 한 2개월 3개월 길어지면서 이제는 어느새 완전히 뭐 희한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설교가 다 사기꾼 같고 다 틀린 말 같고 다 틀린 말 같고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는 데도 불만 되고 뭐 섬기는 부서에서도 불만의 1인자가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중에 떠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옆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LA에서 달라스로 파송한 여호와의 증인 성교사였던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와서 밥해주고 떡해주고 국해주고 한두 마디 적적한 이민 생활에 이 말 저말 들어준다고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죽습니다 분별력 가져야 돼 요즘 만나는 분들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뜨겁게 해주는 만나면 여러분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친구 중에 불같은 친구 있고요 얼음같은 친구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받아도요 월요일날 아침에 만나서 30분만 커피 마시면 내 뜨거웠던 심령이 얼음처럼 돼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얼음같은 친구예요 근데 졸면서 얘기를 들어서 이 설교를 절반도 이해를 못해도 조그마한 은혜를 받아도 다음날 만나서 30분만 커피 마시면 은혜를 3배, 4배로 키워주는 친구가 있어요 불같은 친구죠 얼음같은 친구 만나면 안 되고요 불같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아도 단번에 꺼버리는 얼음같은 친구가 아니라 작은 은혜 받아도 몇 배로 키워내는 불덩이 같은 친구 분별력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엠마우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선지자로부터 구약의 모든 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고 그들의 눈이 열려 봤을 때 예수님이 어디 사라지고 없을 때 그 둘이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엠마우로 내려가는 제자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주일날 적지 않은 은혜 받고 가는 줄 제가 다 아는데 왜 다음 주에 올 때는 빈 물동이처럼 그렇게 오냐 말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적은 은혜 받고 가도 좋은 사람 만나서 세배 네배 키워서 싱글벙글 오는데 왜 누구는 적지 않은 은혜 받고도 은혜 다 못 받은 사람처럼 패잔병처럼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친구 중에는 불 같은 친구 얼음 같은 친구도 있지만 비타민 같은 친구도 있고 독약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친구는요 자꾸 만나면 내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내 영을 얼마나 잘 케어해 주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 시험 되려고 해도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탁 탁 내 영혼을 진짜 병들만 하면 탁 탁 챙겨가지고 말씀 탁 듣게 예배 탁 듣게 예배 자리 사모하게 충성 봉사하면서도 입으로 다 불만 쏟아내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게 그리고 손과 발로 그리스도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비타민 같은 친구 독약 같은 친구는요 만나서 재밌는데 오면 자꾸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평안이 사라져 이게 딱 만나고 오는 날 바로 일어나면 누군들 안 고치겠습니까 이건요 청산가리처럼 마시면 적사하는 그런 독약이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면서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그런 독약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소설가 운베르트 에코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죠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윌리엄 수도사가 어느 수도원에서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조사하라고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거기에서 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이 윌리엄 수도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나중에 또 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그 수도원 안에서 음모와 그 어떤 비밀과 이런 것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모든 죽어간 사람들이 동일한 아주 금소로 되어 있는 책을 읽고 난 뒤에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왜 그랬을까 거기에 비밀을 밝혀보니 누군가가 그 책장마다 독약을 발라놓은 거죠 열심히 매일 와서 읽고 침을 바르고 읽고 침을 바르고 읽다가 나중에 그 책이 끝날 즈음에는 죽는 겁니다 바로 이 운베르트 에코에 나오는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그 책장과 같은 친구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가서 한마디 듣고 절대 안 만나야지 이런 친구 그건 분별력 없어도 다 알겠지만 재밌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래요 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헤어지면서 또 만나자고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소설을 책장을 넘기듯이 추리 소설을 넘기듯이 그러다가 책장이 끝나는 날 내 영혼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여러분 옆에 그런 독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죠 비타민 같은 친구 만나야지 똑같은 약이라고 다 여러분 비타민이 아니잖아요 천하의 누가 침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과 경쟁시켜도 침내 요한이 막 경쟁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바짝 낮추잖아요 바짝 낮추면서 나는 예수님과 죽어도 가까이 지내야 된다 너네들이 아무리 갈라놓아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함께 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아니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을 함께 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란 말인가 그들의 이간질에 절대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별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분별력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요한과 같은 일꾼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메시아 신드롬에 빠지지 않는 일꾼입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죠 스승님 Tell us who you are 당신이 누군지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 않아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이제 다 떠나버릴 것 같아 그러면은 아마 없던 것도 부풀릴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붙잡아놓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아주 그냥 결연한 자세로 와서 Tell us who you are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it We are going to leave you 그러면은 Wait a second, wait a second I am somebody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망하려고 작정하는 말을 합니다 I am not a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인 체를 해야 지금 될까 말까 한 때인데 다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가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을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걸어가면 전부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메시아 신드롬이죠 어디를 가나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다 성도들이 나만 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에도 가만 보세요 다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한국계 얼마나 많습니까? 공식적인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공공연이 얘기하는데 한국에 예수님이 50명이 넘는 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세계 1등이래요 예수님이 50명이 넘어요 다 그분들이 나는 예수다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사람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종으로 살았다구요 종 종 종 종놈 종놈 놈자가 빼주고 종 종 종 하다가 나중에 뭐가 붙어요? 놈자가 뭐가 돼요? 님자가 됩니다 종님이 됩니다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이비 이단들이 다 종으로 시작했다가 메시아가 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죠? 노바디로 시작했다가 썸바디가 된 사람들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평신도들 중에도 메시아 신드롬에 빠진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들 부흥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면 이런 분들 왕왕 만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다 일으켰다고 목사님이 없을 때도 내가 다 지켜냈다고 나 없으면 이 교회 문 닫는다고 오늘이라도 이런 메시아 신드롬에 빠진 중직들이 있어요 꿈 깨야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다시 목회자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도 모잘라서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박수 받는 것도 모잘라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단체라는 단체에 다 장이 되고 그 장되는 것도 다 모잘라서 또 더 크고 주목받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메시아 신드롬에 빠졌죠 메시아를 섬기라고 불렀더니만 메시아가 되어버린 종들 겨우 길을 쓰고 찾아가는 곳이라고는 국가조차한 기도자리나 정치인들이 대거 모이는 특별 예배에서 설교 순서나 기도 순서 하나 따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번 하면 명함에 적어서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정작 눈물을 흘리는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누구 얘기일까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 얘기죠 어디에 있는 목회자 아닙니다 신문에 나오는 목회자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수술을 했는데 두 분이 수술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또 올라와서 저희 아내에게 어떻게 했냐 저희 아내가 한 분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필요한 걸 해서 챙겨서 드렸다고 한 분이 계속 새벽기도도 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전화라도 하고 찾아가야지 하는데 또 뭔 일이 갑자기 생기면 머리가 블랭크가 되어서 며칠을 지나갔는데 어제 저녁 목양실에 7시 정도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서 설교를 멈추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척추 수술을 하셨는데 다리를 제일 끌고 다니다가 척추 수술을 하셨는데 어떻게 잘 되셨냐고 집회 나갔을 때 그때 공항에서도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줬지만 벌써 며칠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으시면서 목사가 뭐라고 전화 한 통 했다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목사님 아 주님의 은혜로 다 나왔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잘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고 이제는 걸어 다니면서 운동도 재활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요 그분 말 끝에 목사님 제가 그럼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분 말 끝에 목사님 제가 왜 나은 줄 아세요? 왜요? 3일 전에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저를 붙잡고 척추를 만지면서 낚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꿈에 나타나서 기도를 받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만 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격려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제가 아 꿈이라도 나타나가지고 기도해 줬더니만 성도가 나왔다는 영엄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설교 준비를 그 다음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청년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앉아가지고 한 20분 동안요 제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 제가 뭔데 꿈에나 찾아가는 목사가 됐습니까 제가 뭔데 꿈에나 찾아가는 유명인도 아닌데 성도 앞으며 달려가야지 꿈에나 찾아가도 그걸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마음이 고맙지만 찾아가고지도 못 찾아갈 상황은 있겠지만 그게 저한테는 괴로운 거예요 꿈에나 찾아가는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박수 받는 자리에 1등으로 등장하고 눈물 흘리는 곳에 늦게 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박수 받는 자리에 가기를 즐겨하면서 섬겨야 할 자리에는 한 번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조창기도에는 누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대통령하고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택목항에 가본 사람이 가야 됩니다 팽목항에 가본 사람은 조창기도 가도 됩니다 한 곳에서만 보이는 사람은 안 됩니다 메시아 신드롬 대기업 회장도 아닌데 비슷한 회장이라고 자꾸 총회장 되고 싶어 하고 단임 목사라는 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단임 목사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단임 선생님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많은 선생님 있는데 애들이 그러잖아요 저분이 우리 단임 선생님 책임 맡아서 섬긴다고 단임 목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이름 놔두고 대기업 회장도 아닌데 당회장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고 당회할 때나 당회장이지 왜 교회에서 전체가 당회장입니까 당회장님 올라오십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단임 목사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를 단임하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냥 목사님 하면은 스무 명이 쳐다보니까 단임 목사님 단임 사모님 얼마나 단임 선생님 정감스러우냐는 말입니까 권력에는 아부하고 눈물 흘리는 백성과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인들 몇 명 알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모두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뿐이시다 마지막으로 일꾼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인데요 29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보세요 가나온인 잔치 설교할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결혼식 수요일 저녁에 일주일 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되기 전 화요일 저녁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혼자 가기 머쓱하니까 친구들이 함께 갑니다 들러리로 가는 거죠 신랑이 수복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안 나와요 수복아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하면은 한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아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이렇고 마음을 졸이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신부가 나올 때에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쵸? 신랑이 싱글벙글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싱글벙글 합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왜 싱글벙글 해요? 그 신부가 좋아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왜 기쁘냐면 그 기쁨의 이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친구가 기뻐하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신랑 옆에 있는 친구의 기쁨은 자기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기쁨을 아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침례와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예수님께로 가도 기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 신부가 아니라 주님 신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야 하고 백성을 불러서 그 사람이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그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신부가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종들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가로채가지고 내가 더 사람 많이 모으지 해서 신부를 빼앗아서 도둑질한 기쁨이 아니라 오로지 기쁨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너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기쁨 기쁨 이기적인 기쁨 두 번째 기쁨 서로 계약해가지고 함께 마음이 맞았을 때 기쁨 기쁨 계약적 기쁨 세 번째 차원 높은 기쁨 뭔지 아세요? 나하고 상관없이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쁜 기쁨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기쁨을 소유한 분들을 봐요 놀랍죠 저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볼 때 이런 기쁨을 소유했더라고요 우리 안수집사님 중에 도넛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도넛 가게 바로 앞에 전국 체인점 도넛 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위태위태하고 마음이 불안하죠 기쁨이 사라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게 앞에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주일날 보면 아무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그분의 기쁨은요 내 가게 앞에 뭐가 들어섰는지 그 기쁨도 그 위태함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가졌는데 뭐냐면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쁨은요 주의 몸된 교회가 기뻐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소유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은 힘들어지는데 교회는 자꾸 성장하네? 아 기분 나쁘네? 나는 뱅크 밸런스 돈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1년에 얼마 남았다 그러네? 아 기분 나빠 이건요 주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소유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고요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어려워도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때문에 기쁨 침내 요한님들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왔던 사람이 정들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쪽으로 몰려가는 슬픔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이 기쁘할 걸 생각하는 게 더 기쁘니까 그 기쁨이 내 슬픔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삼길 수 있어요 내 상황도 있지만 주님이 기쁘하실 걸 생각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영향력 있게 사역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하실까 때문에 나도 덩달아 기쁨 기쁨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관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연되려고 하지 말고 조연됩시다 우리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조연이 자꾸 주연 노릇하면요 드라마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든지 걸렸으든지 피디가 잘라버립니다 주연보다 연기 잘하는 조연은요 해외 유학본 해버립니다 드라마의 상상 왜냐하면 조연을 죽이고 드라마를 살려야 됩니다 세상에 주연보다 조연이 떠서 흥행한 드라마나 영화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달수 씨는 한 번도 연기 대상 받은 적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명품 조연으로 가장 많은 연기 대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오달수가 돼야 됩니다 침내 요한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 대상받게 해야 됩니다 이 말 제가 정말 준비했으니까 하고 맞을게요 저는 오늘 침내 요한이 결혼식을 비유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왠 줄 아세요? 장가 가는 날 절대 오면 안 되는 친구 어떤 친구인 줄 아세요? 신랑보다 잘생긴 친구 절대로 오면 안 돼요 시집가는 날 절대로 문 앞에서 막아서 돌려보내야 되는 친구 신부보다 더 이쁜 친구 절대 못 와야 됩니다 왜? 결혼식 날은 신랑이 주인공이 되고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꼴불견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자기가 시집가는 줄 알고 아침부터 막 계속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려고 여러분 결혼식에 환대받는 사람은요 신부보다 못생긴 사람이 환대를 받고 신랑보다 못생긴 사람이 자꾸 초청장 받는 겁니다 이 중에 결혼식이란 결혼식은 다 가시는 분들은 알아서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오라고 안 그러지? 이뻐서 그래요 이뻐서 잘생겼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신랑보다 더 신랑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더 잘생겼는데 하다가 아웃됩니다 낮아집시다 나를 낮추고 우리 삶의 주님만 높입시다 오늘 찬양 바꿀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의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침례요한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과 싸웠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홀메스터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앞을 보란듯이 떠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주를 이어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시기는 커녕 질투는 커녕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한 그 주님만 높이는 삶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분별을 해내는 삶 메시아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삶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오늘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낮아져야 하겠고 주님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높아져 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낮아지는 종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례요한에 오늘 이 일꾼의 자세를 보면서 저에게 메시아 신드롬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신랑의 친구이면서도 신랑 흉내낸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좀 돌아보고 제가 정말 낮아져서 내 삶의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아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제 인생 속에 주님만 높임받기 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저의 삶의 주님이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높아진 마음들을 다 깎아내리고 우리의 삶에 왕이신 주님만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흉내내지 말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무너뜨리지 말고 신랑 주연 흉내내지 말고 종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며 주인 대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안의 권속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독 내주교통 역사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미안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